안녕하세요. 오늘 1월 23일 블루밍턴에 있는 하일랜드 파크에 크로스컨트리 스키 타러 나왔어요. 어제 거의 하루정도 약 10인치 정도, 그러니까 25cm 정도의 눈이 와가지고 지금 아주 나무들이 눈에 덮여있고 또 스키 타기 좋은 눈이 아주 부드러워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날이네. 햇빛이 나니까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고 온도는 영하 섭씨 8도 정도 되는데 햇빛이 나니까 또 운동을 하니까 더운줄 모르겠고 아주 기분좋은 그런 날이네요. 그리고 또 공기도 맑어가지고 아주 호흡하기에 기분이 좋고 정말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죠. 그래서 오늘 또 주중이 되니까 아주 스키장에 많은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여자분이 빨리빨리 스키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재 아무래도 경험도 많지 않지만 현재 나이도 있어서 스키장에서 거의 제일 천천히 가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앞서 갔는데 그런데로 그냥 즐기러 나왔으니까 어디 빨리 가는게 목적이 아니고 즐거운 시간, 또 운동도 잘하고 아주 기분 좋은 날이네요. 미네스타에서 인사드립니다. 바이 지켜메세 시즌 시즌 시즌